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열린 정경심 교수의 사모펀드와 자녀입시 비리 등에 대한 재판에서 조국이 정의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국은 검사의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대신 수십 차례 형소법 제84조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오늘 공판의 진행 동안에 검사의 질문과 조국의 답변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묻습니다. 부친이 오천조카 조범동 씨에게 주식 맡기려고 한 것이 있습니까? 조국 형사소손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정의인은 조시로부터 주식 관련 책을 받은 적 있습니까? 조국 형사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정인과 피고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문자메시지 화면입니다. 피고인의 상속문제로 다툰 뒤에 정의인에게 문자 보내고 상의한 사실이 있습니까? 조국 형사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 검찰, 피고인이 위와 같은 문자 보내자 정의인은 당신이 포기한 것을 상기시켜 놓으시길 그런 문자 보낸 것 기억나십니까? 조국 형사법 184조에 따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앵무새가 대뇌이듯이 똑같은 소리만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형사소손법 제84조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조국이 말한 형사소손법 148조는 제84조는 자신이나 친족 등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재기를 당하거나 유죄에 염려가 있는 정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법정에 들어선 조국은 정인선서를 하기도 전에 정언 거부에 대한 소명사유를 읽을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대판부는 그가 준비해온 한 장 반 분량의 사유 중에 정언 거부권과 관련된 직접적인 부부만 일도록 허용했습니다. 조국은 이 법정의 피고인은 제 배우자이며 제 자식의 이름도 공소장에 올라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법정은 아니지만 저도 배우자의 공범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형사법 제84조가 부여한 권리를 행사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서 형사법 학자로서 진술 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 왔다고 말하고 필요한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존재하지만 이 법정에서는 그러한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운 형사법 학자로서 법에 있는 권리를 행사하겠다. 하면서 계속해서 형사법 제84조에 따르겠습니다. 라는 말만 대풀이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국이 검찰에 출석해서 정언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을 때 정언 거부권을 행사했다. 법정에서 진술을 밝히겠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법정에서 다 말하겠다는 취지로 거듭 진술을 거부했던 점을 상기시키면서 검찰은 법정 밖에서 개인 SNS에 통해서 객관적인 사실을 왜곡해서 그를 개시해 재판부에게도 옳지 않다라는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 법정에서 시세비비를 가려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언을 거부하는 사유를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은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그 발언은 정인으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재판에서 방어권 행사를 충실히 하겠다는 의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의 변호인은 조국이 정인으로서 채택됐다는 사실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다. 정당한 권리 행사에 대해서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조국의 변호인은 왜 정언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도덕적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한 채 감찰로부터 공격받았다며 언론의 피고인이 묵묵부답했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족 면박주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언론에서 정경심의가 묵묵부답했다는 취지로 기사가 나가게 함으로써 피고인 가족 면박주기가 아닐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말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지금 조국입니다. 이에 대해서 검찰은 공개된 법정에서 실체적 진술을 밝히기 위한 검찰의 입증활동을 언론을 고려한 망신죽이라고 폄하한 것은 지극히 부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심의 유감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조국은 자신의 진술 거부에 대한 검찰 비판에 적각 반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왜 진술을 거부하느냐 하면서 검찰 조사받을 때는 법정에서 밝히겠다 해놔 놓고 직접 법원에 오니까 입을 다물고 형사소송법 제84조에 따르겠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임정엽 부장판서는 단호하게 안 된다 이렇게 말렸다고 합니다. 임 부장판서는 정의는 검사와 변호인의 질문에 답변하는 사람이지 본인이 원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아주 잘 지적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말을 말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질문 받기 전에 말할 수 없다라고 입을 막았다고 합니다. 이후 한 시간여 동안 진행된 오전 재판에서 조국은 형소법 제84조에 따르겠습니다. 말만 계속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앵무스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을 계속 베풀이하는 것. 다 알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겠다고. 그게 이제 법에 보장되어 있는 권리다 이야기하면서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국은 본인이 말한 것처럼 헌법학자입니다. 그리고 민정수석을 지냈고 짧게나마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 엄청난 비리 의혹을 받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로부터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고 여러 가지로 나누어 있어서 그래서 조국이 마치 범죄의 비리 백화점이라는 그런 비판 소리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가 검찰 조사에서는 법정에서 말하겠다 이렇게 말해놓고 정작 지금 법정에서는 아주 앵무스처럼 이렇게 되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본인이 헌법을 배웠는가 형법을 배웠는가 그 법을 공부한 것이 자신에게 이렇게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배운 것이 법을 공부한 이유인가 이렇게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국은 그동안 처신도 그렇고 기소돼서 재판받는 과정에도 그렇고 또 재판받고 나가는 과정에 있어도 밖에 나와주고 SNS 활동을 하나도 그렇고 정말 내로남불의 전형이 아닌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옳은 것이고 권리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만약에 이런 행동을 상대방이 했다면 마구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마구 공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조국은 조국스럽다 하는 말이 지금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조국스럽다 이런 말들이 그동안 많이 회재된 이유가 오늘 이런 재판을 지켜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